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 삼성전자 최초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출시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제 정말 세상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3일 관련 업계는 오는 6일 갤럭시 폴드가 국내 시장의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며 가격은 239만 8천원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이동통신 3사 모델과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는데요 초반에 출시되는 형태는 자급제 폰 위주로 소량만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각 이동통신사에 배정된 초기 물량이 300에서 400대 자급제 물량은 2천에서 3천 대 수준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탓에 이번 갤럭시 폴드 출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민은 갤럭시 폴드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높은 완성도로 기다린 이용자들의 기대에 충족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갤럭시 폴드의 사전 예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일정으로 hole ل